한교 미드 그룹이 주최한 대구 혁신 브랜드 전략 컨퍼런스 현장입니다. 이번 행사는 대구라는 도시 브랜드의 새로운 가능성과 경쟁력 강화만에 대해서 알아보는 순수였는데요. 산호트님의 신인규 기자와 자세한 내용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 기자, 먼저 오늘의 행사 왜 말했는지부터 정리를 좀 해볼까요? 영국의 세계적 도시 브랜드 전문가인 사이먼 아놀트는 도시 경쟁력 없는 국가 브랜드는 허상이다. 도시를 어떻게 브랜드화하느냐에 따라서 그 도시의 품격이 달라지고 다른 도시들과의 차별성이 부각된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경쟁력 있는 도시가 없으면 국격의 현재도 미래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세계 각국은 도시의 정체성을 찾고 그 지역만의 가치를 만들어내기 위해서도 많은 고민들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여기에 뒤처지지 않고 대구를 단순히 국내 도시들과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세계 어느 도시와 비교해도 경쟁력 있는 도시로 만들자는 것이 올해 도시 브랜드를 키우자 한경이 간다는 슬로건을 내건 배경입니다. 결국 대구를 어떤 도시로 만들어야 하느냐, 큰 그림을 그리는 자리였다 이렇게 설명이 가능하겠는데요. 주영환 산업부 장관의 기조연설과 두 개의 주제 발표, 계속해서 패널 토론까지 이어졌습니다. 명품 글로벌 도시 대구를 만들기 위해서 논의된 구체적인 내용들, 어떤 내용들이 나왔습니까? 네, 우선 한국경제TV는 장중 매시간마다 대구의 대표 상장 기업들을 초청해서 현장 IR취를 진행했습니다. 3위 THK와 화성, 대구은행, 보강산업 등 대구 지역 CEO를 초청해서 지역의 경쟁력 있는 기업들을 알리고 분석하는 시간을 마련했고요. 이어진 대구 혁신 브랜드 전략 컨퍼런스에서는 대구가 어떻게 발전할 것인지에 대한 청사진도와 함께 제시를 했습니다. 주영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 견영진 대구시장 등 정관계 인사뿐 아니라 재계와 학계가 함께 신산업 육성을 통해서 국가 지역 경쟁력 방안을 논의를 했는데 주영환 장관은 기조연설에서 지역이 주도하는 신산업 분야에 대해서는 세제와 예산, 금융을 패키지 형태로 집중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실 대구하면 전통적으로 섬유산업을 아직 떠올리시는 분들 많으시겠지만 지금 대구 산업 경제는 틀이 바뀌고 있다고 해도 좋을 만큼 크게 변화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신산업으로 재도약을 꿈꾸는 대구 경제 현황, 리포트로 살펴보겠습니다. 김민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주력 산업인 섬유산업의 몰락으로 잃어버린 10년 절망의 시기를 보냈던 대구가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 중심에는 창조경제혁신센터의 출발지로서의 대구가 있습니다. 대구는 스타트업 벤처기업을 파격적으로 육성하며 창업 클러스터 구축과 창업 생태계 조성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대구의 새로운 기업가 정신은 첨단산업의 테스트베드로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물산업과 의료산업, 자유주행차, 사물인터넷 등 첨단산업에 대구시 전체를 테스트베드로 내놓는 혁신적인 실험에 나섰습니다. 대구는 전자산업의 중심지인 구미와 자동차의 울산, 조선의 거제 경남 등 국가 주력 산업을 주변에 두고 있어 첨단산업과 기존 산업의 융합을 주도할 수 있는 최적의 입지로 꼽히고 있습니다. 새로운 변화의 바람이 불면서 대구 경제는 아직은 어렵지만 변화와 희망의 조짐이 보이고 있습니다. 대구시도 지난 2005년 60%대에 이르던 채무 비율을 2015년 20%대로 낮추면서 미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본격적인 도시 경쟁 시대, 도시의 경쟁력은 국가의 경쟁력이 된 지 오랩니다. 사물인터넷 특별시로 거듭나는 대구에 주목하는 이유입니다. 한국경제TV 김민수입니다. 대구가 부활의 날개짓을 펼치고 있는 데는 나름대로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첨단산업의 실험을 마음껏 할 수 있도록 규제를 과감하게 풀어준 것이 주요했다는 분석인데요. 계속해서 조윤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1970년대 섬유소재 산업 발전으로 우리나라 수출 주역이었던 대구광역시. 섬유산업이 사양길로 접어들면서 1990년대 중반부터 20년간 장기 불황에 시달립니다. 대통령을 4명이나 배출한 도시지만 1인당 소득은 전국 14개 광역시 가운데 꼴찌일 정도로 침체가 계속됐습니다. 상황이 역전된 건 지난 2010년. 물과 의료, 에너지 산업을 핵심 미래 먹거리로 삼고 규제를 없애 기업들이 마음껏 연구할 수 있도록 판을 깔아주면서부터입니다. 자율주행차와 사물인터넷 등 7개 신산업에 테스트베드 전략은 기업을 대구로 불러 모았습니다. 삼성전자와 SK텔레콤은 사물인터넷을, 자동차 업체들은 자율주행차를 실험하기 위해 대구를 찾았고 수도권 우수기업들의 신청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대구로 향한 90여 개 의료 관련 기업은 국내 의료산업의 지형도를 바꿀 태세입니다. 이런 성과는 일자리 증가로 나타나 고용률이 2011년 61.7%에서 지난해 65.3%로 크게 올랐습니다. 특히 첨단산업의 실험장으로 뜨면서 대구 이미지는 섬유제조업 도시에서 글로벌 도시로 탈바꿈하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조현석입니다. 대구혁신브랜드 전략컨퍼런스 2016 현장입니다. 계속해서 뜨거운 열기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권영진 대구광역시장을 모시고 대구의 상황 직접 들어보는 순서 마련했습니다. 시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최근에 대구시정 현안 또 어떻게 변화를 시켜오셨는지 소개를 먼저 부탁을 드릴게요. 네, 우선 지금 우리 지방도시들이 다 그렇지만 참 어렵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갖고 있는 문제 중에 큰 문제가 양극화인데요. 양극화가 계층적인 양극화도 그렇지만 수도권과 지방의 양극화는 심각한 수준입니다. 그러나 또 나라 전체를 놓고 보면 우리가 수도권만 가지고 우리가 더 큰 대한민국을 만들기는 참 어려운 거거든요. 이제는 지방의 힘이 나라의 힘으로 되는 시대를 만들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면에서 과거의 대구는 대한민국의 산업화의 중심 도시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 산업화가 대구의 섬유산업을 중심으로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그러나 또 전반적으로 지방이 침체하면서 섬유산업 중심의 대구의 경제도 실제로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청년들이 일자리가 없어서 또 많이 떠나고 또 인구는 줄어들고 이런 현실인데요. 이렇게 이러한 대구를 좀 더 역동적이고 새롭게 대한민국 산업화의 중심으로 도약하기 위한 변화와 혁신의 노력이 지금 절실한 그런 상황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 대구는 물론 지금 있는 산업들 섬유산업이나 자동차 부품 기계산업도 구조고도화를 통해서 경쟁력을 갖추는 혁신의 작업이 필요하지만 미래산업을 위한 물산업이라든지 에너지 산업 그리고 IOT 미래형 자동차 산업 등에 대한 신산업으로의 혁신작업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혁신을 계속해서 강조를 해주셨습니다. 새로운 대구를 위한 방안들을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하지만 또 기존에 갖고 있는 주력산업들을 그냥 놔둘 수는 없겠죠. 그렇습니다. 기존 주력산업들을 더욱더 활성화시키는 방법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아직도 우리 대구 섬유산업은 전체적으로 보면 대구 전체 총생산에서 섬유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한 13% 정도 됩니다. 그러나 우리 국가 전체로 보나 대구 경제에서 보나 오랫동안 역사와 전통으로 축적된 자기 역량을 가지고 있는 이 섬유산업 부분들도 어쨌든 살려나가야 됩니다. 그런 면에서 지금까지 대구의 섬유는 염직과 재직을 중심으로 하는 의료용 섬유 중심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의료용 섬유를 가지고는 또 경쟁의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재적으로 보면 첨단산업 소재적으로 보면 산업용 소재나 의료용 소재 쪽으로 개발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하이브리드 섬유라든지 또 염색 중앙에서도 물 없는 염색 기술을 개발하는 그렇게 해서 구조 고도화 작업을 하고요. 또 이렇게 좋은 섬유 원단을 가지고 우리 대구가 지금 브랜드가 없습니다. 새로운 브랜드를 만드는 작업 이 브랜드를 만드는 작업은 단순히 원단을 가지고 옷을 만드는 것만 가지고는 되지 않습니다. 대구가 그동안 축적되어 있는 디자인 기술 그리고 안경이나 또 패션과 연결돼서 브랜드를 만드는 작업을 통해서 섬유산업은 새로운 산업으로 발전시킬 거고요. 그다음에 지금 현재 대구의 주력 산업인 자동차 부품 기계 산업 같은 경우도 이제는 자동차 시장도 곧 빅뱅의 시대가 오고 있습니다. 자율형 자동차와 전기자동차 시대를 대비하는 이러한 구조 전환을 빨리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 지역 기업들과 대구시 정부 그리고 또 주황정부의 지원을 받아서 대구가 자율형 자동차 선도도시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미래를 향한 이러한 구조조정 구조 고도화 사업들을 통해서 지금 섬유나 자동차 부품 같은 기존의 산업들의 경쟁력을 갖고 미래를 준비하는 일들도 착실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기업과 기업인들을 유치하기 위해서 기업하기 좋은 도시 계속해서 추진을 해오셨는데요. 어느 정도 성과가 있으셨나요? 네 그렇습니다. 지방에서 사실은 우리가 기업을 키우거나 산업을 키우기 위해서는 대규모 투자를 해야 된다 투자를 유치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건 또 맞는 말입니다. 저희는 새로운 산업의 입지를 위한 국가산업단지 280만평을 지금 조성하고 있고 또 외자로 유치하기 위한 테크노폴리스 220만평 그리고 첨단 의료복합산업단지를 통해서 의료산업을 미래산업으로 키워나가는 이런 준비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보다 더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산업평화도시를 만드는 겁니다. 기업하기 좋은 도시의 기본은 노사관계가 안정되어 있고 산업평화가 정착된 도시입니다. 우리 대구는 작년까지 정말 3년 연속 대한민국에서 가장 노사평화를 이룬 노사평화도시 대통령상을 표창을 했습니다. 이러한 산업평화도시를 위한 노력은 꾸준히 진행이 될 거고요. 그다음에 기업들이 신기술을 개발하고 이걸 상용화하기 위해서 정말 제약이 규제입니다. 규제개혁 1등 도시를 위한 노력들도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대구에서는 이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어떤 사업들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계신가요? 우선은 지금 있는 기업들 경쟁력 높이고 또 새로운 좋은 기업들을 유치해서 새로운 일자리를 확보하는 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 부분들은 시간이 좀 걸립니다. 우리가 많은 기업들을 지금 유치하고 있지만 이 기업들이 공장을 짓고 가동이 되어서 일자리를 늘리는 시대는 앞으로 한 3년에서 5년 정도 걸릴 거라고 봅니다. 그전에는 지금 있는 기업들과 우리 청년들 간의 일자리 미스매치가 심각합니다. 사실은 특히 지방에는 좋은 기업이 없다고 하는 생각들. 지방에 있는 기업들을 가면 뭔가 조금 우리가 열등하지 않나 이런 인식들을 바꿔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서요. 우리 지역의 기업과 그리고 또 지역 대학들 그리고 대구시의 원스톱 일자리 지원센터가 협력해서 일자리 미스매치를 해소하는 일들을 대대적으로 펼쳐나가고 있고요. 그리고 제조만 가지고 우리가 일자리를 만드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서비스업 특히 관광 쪽은 굉장히 중요한 일자리 분야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의료관광을 중심으로 관광산업진흥을 통해서 일자리를 만드는 데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대구광역시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정책들 성과와 계획들까지 들어봤습니다. 권영진, 대구광역시장과 함께했습니다. 시장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번 컨퍼런스는 대구의 도시 경쟁력과 지역 경쟁력을 강화하고 신선업 육성을 통해 대구에서 창조 경제가 더욱 발달할 수 있도록 개최가 됐습니다. 대구의 경제 활력과 성장을 통해 우리 경제에서 또 하나의 성공 사례가 탄생할 수 있기를 기대해봅니다. 지금까지 대구혁신 브랜드 전략 컨퍼런스 현장에서 전해드렸습니다.